덕후들의 회복하는 시간 덕행시입니다. 오빠 안녕하세요. 너 왔나? 아 오빠, 나도 대구에서 왔는데 내가 심쿵하게 대구 사투리 하면서도 연희 그거 아나? 뭔데? 연희 좋아하는데. 아 약하다. 약하다. 한 번 더 해봐라. 윙크 좀 해봐. 아 울고라. 형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 형, 저 되게 어려워요. 저 00년생이에요. 형의 멋진 얼굴로 꾸꾸까까 얘기 한 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꾸꾸까까? 오, 새롭다. 오, 새롭다. 혹시 나무늘보 상대 모사 가능해요? 아, 나무늘보? 장난 아니죠. 조금만 기다려봐요. 네, 나무늘보 있거든요? 딱 걸어주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빠 평소에 항상 제간둥이처럼 이렇게 주름지어 있잖아요, 얼굴이. 네. 근데 저는 오빠의 다 핀 얼굴도 보고 싶어요. 아니요.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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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좀 진지한. 난 진지한 재현이가 좋은데. 엄격한 재현이를 보여주세요. 엄격한 재현이요? 네. 하나, 둘, 셋. 근데 제 엄격은 조금 다르긴 해요. 어, 뭔데요? 아, 저 오빠 애교 그 좋아하는 거 있는데 파팅? 그거? 파팅이요? 네. 아, 스테이플러. 네. 할게요. I love you. 파팅! 요. 재승이 형. 요. 그럼 미국 사람이에요? 안녕하세요. 네. 왔어요 왔어요. 잘 때 제가 잠을 잘 못 쉬어요. 잘 때 이렇게 자장가처럼 뭐 이렇게 한 곡. 야. 아, 자장가. 말해줄게. 내가 자장가 보여줄게. 잘 자라 우리 애기. 앞들과 뒷동산에. 안 잘게요. 안 잘게요. 누가 뒷눈에 자른 게 낫지? 깨물 하트 한 번만 보여주세요. 깨물 하트? 세상에서 가장 귀엽고 깜찍하고. 기다려줘. 막 그렇게. 다 뿌셔뿌셔. 네. 나 미쳐. 뭐야. 감사합니다. 잘 가. 또. 또. 또 올게요. 스타와 함께하는 진짜 라이브 방송. 셀럽티비. 유튜브와 페이스북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.